액주녀 기념 액주녀 기념 액주녀 기념 어떻게 오래 됐나 그러면 어? 우리 동네에는 그쪽보다 오래 안됐나 백년이 넘었는데 오래 안됐나 천년에 대한 오래되다 가실 수 있죠 그럼 가볼래요 가보자 액주녀 기념 차가 올라갔나 저기 한 마리 있고 저기 한 마리 있고 저기 한 마리 있고 저기 한 마리 있고 도망가지마 어디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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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